인연이란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는 말이고 운명이라는 건 맨 마지막 가정 있어주는 이한테 하는 말이랬어 아직까지 잘 돼 본 적도 없고 왜 잘 돼야 되는지도 몰랐거든 근데 이제부터는 잘 되려고 지금 막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그동안 어딨었어요 나쁜 놈아 나 너한테 투사할래 나도 좀 보라고 나도 지금은 가진 게 없어서 일단은 나부터 그 복수 내가 도와줄게 이주야 나 나한테 두 번이나 살려줄까? 한 번 더 살려주면 그때는 훈련해줄게 검사 뒷바라지 해주면 훈련을 단단히 챙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아 아 아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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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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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장난 뭐 주셨어요? 어떡해. 후배는 사시 볼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. 이번엔 돈 좀 있는 애로. 외자나... 자라야. 그리고 사랑도. 그리스로. 나도 버려져갈거거든. 언제 알고 싶어? 아니면... 우리 달래야죠. 정의해 주세요. 왜 이 사랑을 이렇게 아피도록 하는 거야? 이주현. 진짜 고마운 사랑은 살려주는 사랑이 아니라 살고싶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살고싶고 너를 못먹을까듯이 너밖에 없지 당연히 너밖에 없지 é 너밖에 없지 너가 죽여야 너의 마음이 되었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가 가뭄이 잊을 수 없다는 거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갈 거라는 거 알지? 아 사랑해 아 아 미주 다 같이 아 아 아 미주 어 내가 세번 잘해볼 수 있니깐 이원도 다시 한번 싸워도 다시 한번 미친 바르스 치사 빨리 세워도 다시 한번 나랑 평생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라져 Torres 불만 롤 열만